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이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큐포 3.0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이 2016년식 주행거리는 16,000km로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부 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스톤칩 크랙. 전면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 보시면 이곳에 살짝 스톤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부터치도 있네요. 그 밑으로 범퍼 보실게요. 범퍼 쪽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앞쪽 5.47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없고요. 더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 콕 없네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4.50으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스톤치 크랙 없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 스포츠 모드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고요. 이제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없고요. 이쪽에 문 콕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휴축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벗겨지거나 갈라짐 전혀 없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이제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16,528km 주행했습니다. 네, 핸들 보실게요. 최대 시프트 있고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음성인식 핸드 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더 위에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렴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뒤쪽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 리어커턴트 조작도 가능하세요. 아래 보실게요. 뒤에 로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기어 밑으로는 전자식 파킹과 스포츠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하고 좋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랑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십수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리어커턴트 조작도 가능하세요. 가운데 보시면 컵볼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상태 보면요. 네,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도 매우 좋네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여기 쪽 보시는 것 같이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쇼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마 없고요. 그 앞으로 형가댄트인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요. 형가댄트인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 누이 없고요. 앞으로 엔진은 언더 커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위쪽에서 보셨을 때 두유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마 없고요. 형가댄트인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요. 앞으로 형가댄트인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마세라티 기블리 3.0 Q4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에다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차량 컨디션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따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